세계가 말했다. 이것은 경이로운 프로젝트다. 세계 5위의 사장들을 최단기간에 건설하는 일. 거센 물살과 싸워야. 바람과 안개와도 맞서야. 난공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리가 강이 아닌 바다에 세워진다는 점이다. 인천대교는 첨단공법과 첨단기술에 대한 도전이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거대한 기계들이 동원된다. 미래 한국의 대들보가 될 인천대교 건설의 대역사. 그 현장을 파헤쳐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섬 두 개를 연결하려는 꿈이 실현되고 있다. 그 두 개의 섬 사이에는 인천 앞바다가 있다. 바다 서쪽에 있는 영정도엔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세계 정상급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맞은편의 성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두 섬을 잇기 위해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사장교를 건설하고 있다. 인천 대교의 해상구간은 약 12킬로미터. 서울 남산과 관악산을 이율 수 있는 긴 길이다. 왕복 6차선의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수도권 남부에서 공항 가는 거리는 13킬로미터 이상 줄어들고 시간 또한 40분 이상 간축된다. 하지만 이 두 섬 사이에는 너른 바다가 있어서 대교 건설이 만만치 않다. 여기 서해안의 특정이 보면 안개가 자주 깁니다. 안개가 자주 낄 뿐으로도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작업 일수가 20일 전후밖에 안 됩니다. 힘든 건 기상 조건만이 아니다. 국내 최대 해상교량을 52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세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영정대교가 5년 지워진 계약이 5년 만에 끝났고 서해대교는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짧은 교량이. 그런데 이건 52개월이면 4년 남짓 넘어가는 그런 공기인데 어떻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야심찬 계획이 실행해 옮겨졌다. 그것은 육지에서 먼저 바다에 세워질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성도 속에 세워진 제작자. 이곳에서 다리 건설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을 사전 제작한다. 거더랍으로는 인천대교의 상판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50m 초대형 거더를 하나의 틀로 주저하는 것이다. 먼저 철근 조립장에서 거더의 골격인 철근망을 만든다. 그리고 강선을 격자 모양으로 튼튼하게 설치한다. 이 교량은 50m짜리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도로계에서. 도로계에서 철도계는 좁으니까 강선 들어가는 게 횡방향 강선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폭이 넓고 차가 3차선이 되다 보니만 거기에 강선을 인장을 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종방향으로 넣고 횡방향으로 강선을 집어넣어서 인장을 해야 되는 그런 철도계량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공장에서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었습니다. 50m 상판 하나에 총 600개의 강선이 종행으로 들어간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강선의 장력을 높이는 작업은 세밀한 손길이 요구된다. 완성된 철근망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차례다. 균열을 막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쉼 없이 콘크리트를 쏟아붓는다. 레미콘 85대의 분량이다. 1400톤 중량에 걷어가 비로소 제 모양을 가진다. 그러나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적용할 순서가 남은 것이다. 안전한 제어실에서 이 마지막 공정을 지켜본다. 수증기로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비밀의 공정이다. 열과 습기의 조화로 16시간 만에 양생 작업은 끝이 난다. 보통은 5일이 걸리는 과정이다. 이 최신 공법에 이런 제작장이 필요했다. 이곳에서 1400톤의 초대형 거더가 하루 걸러 하나씩 만들어진다. 증기 양생의 비법은 이틀 생산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다. 인천대교의 50미터가 또 완성됐다. 이 초대형 거더가의 크기는 중대형 아파트 5개를 붙여놓은 규모라. 인천대교 고가교를 완성하려면 이런 거더가 336개가 필요하다. 바지선에 실린 거더가 날개를 닿은 듯 날아가고 있다. 이 거더가 놓일 곳은 고가교. 해안과 가까운 곳이다.